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로그명은 Growin' Bubble이고 실명은 강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이유는 제가 7월 30일날 나영구 지호님이 주최하는 나는 강사다 라는 강의를 제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하게 됐는데요 지금 사실 뭐 주제가 없었습니다. 강의를 일단 일정은 정했는데 제가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할지 너무 막막해서 지금도 나영구 선생님한테 좀 조언을 얻고자 모두의 캠퍼스에 와 있는데요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금세 강의 주제라는 목차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30일날 하게 될 강의 주제는 일단 제가 현재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10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카지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10년동안 카지노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에피소드랑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앞으로는 제가 어떻게 좀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은 와주셔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월 30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